Koreas 여기는 말이죠 제가 시즌2로 참여하게 된 최신 여행 프로그램 제작 발표하는 꽃입니다 ARIN 씨 강규현 씨 강규현 씨 4번을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시죠 함께 기대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점점점 좋습니다. 그리고 그대로 안전히 선택해서 우리 막내가 오마이걸의 안경이잖아요. 워낙 걸그룹으로서 도포적인 포즈 포토타임을 가장 많이 입었을 것 같은데 포즈 하나 해주시면 우리 여기 선배님들이 그 포즈 다 따라할 거예요. 하나 둘 혼자 하나 둘 셋 요거는 또 요거 똑같이 하셔야 돼요. 요거 그대로 네.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이자 제가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문아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어 우선은 시즌1 때는 지효언니가 이제 또 합류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시즌2에 합류하게 되면서 언니가 대본 나올 때마다 도와주겠다고 그런 말을 했었고요. 또 이제 시즌2에 합류한 만큼 더 열심히 연기 연습이던 또 이제 망가지는 것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shame Assad assignment 사육 Ras 코 Nej 222 M1 유 woo imens wo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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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저녁 … 지유 엄청 빠르었어요. 저 전에 처음에 말할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우셨나요 오늘 dulance 우선은 시즌 1때는 제가 일단 그런 말을 했고요 빠르게 준비한 것 같아요 오늘 저 살짝 핑크 봉쇼 같지 않나요? 아 봉쇼 좀 빼자 핑크 핑크 소녀 핑크 소녀 같아요 네 네 안타깝게도 신발은 핑크색이예요 최애오프는요 우선은 아주 재미고 코믹한 그런 식으로 들어있는 그런 재미나 재미니까 화요일 밤 주말 밤이니까 마음이 편하게 즐기고 그리고 저는 인티 구독자가 10만이 되는 인티가입니다 왜 웃으시죠? 왜 웃으시죠?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의 아린이랑 조금 다른 모습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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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